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성문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성문들이 있는데 그 성문 가운데 양해문이라고 하는 작은 성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성문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하나 있는데요 이 못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천사가 와서 가끔 이 못을 흔들어 놓는데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이 못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하는 소문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못의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지은 것이죠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다 오늘날 많은 유양병원 또 병원들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여기서 유래된 것이죠 어쨌든 이것이 전설이든 또 소문이든 실제로 낳은 사람이 있었던 성경에서는 이 소문대로 많은 사람이 이 병에서 낫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들었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 행각을 다섯 개나 지어놓고 그 행각에서 머물면서 물이 통하기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행각에 들어갈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못 근처에서 자리를 하고 또 못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침상체로 누워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많은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방법도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애처로운 모습도 보기도 하죠 이 당대에 오죽했겠습니까?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베데스타 목가 근처에서 자리 잡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기다렸겠습니까? 단지 이것이 전설이다 소문에 불과했다 실제로 낳은 사람은 없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88년에 고고학자들이 바로 베데스타라고 추정되는 연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쌍둥이 연못이라고 그러는데요 연못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행각이 실제로 다섯 개가 구비되어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연못 주변에 기다릴 만한 또 물이 통할 만한 그런 수준의 연못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이 연못은 실제 자연스럽게 물이 솟은 연못이 아니라 물을 담아놓은 저수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컸었습니다 당시에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이 놀라울 뿐이죠 가로 세로 100m에서 70m 크기에 아주 넓은 크기에 물을 담는 저수지였고요 깊이가 8m 정도 되었다고 하니 꽤 깊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의 물을 빼게 될 때에 밑에서 물을 뺍니다 그러면 물이 소용돌이쳐서 위에 어느 정도 흔들림이 있게 되죠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또 추정할 뿐이죠 어찌 됐든 사실이든 아니든 그 불쌍한 영원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데스타를 지나시면서 행각 안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베데스다에서 만나주신 질병을 걸린 환자는 딱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방송으로 또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받은 은혜를 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나에게 뭔가 줄 수 있는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옆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베데스다나 세상이나 물질이나 권력이 아니라 예수 크리스도가 참 소망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으니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38년 된 병자가 받은 그 복의 주인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베데스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리스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혼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점이지만 또 베데스다의 이 환자들처럼 육신의 질병 가운데 여전히 고통하고 신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삶의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많은 문제 가운데에 베데스다 곁에서 이건 세상이 나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만약 손보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혹시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베데스다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우리가 가진 문제가 정말 기적적으로 해결되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음성은요 일어나라 하는 음성입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이 음성은 이 38년 된 병자는 처음 듣는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 누구도 그에게 일어나라 하는 말을 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디 가면 낫는다던데 아니 어떤 약을 쓰면 낫는데 내가 이런 비슷한 병에 걸린 사람 낫는 거 봤는데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처음 만난 겁니다 선전인가요? 어떤 선전인가? 제가 한번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워낙에 텔레비를 안 보고 말씀만 기도만 하다 보니까 하여튼 텔레비전인가 어디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얘기도 아니죠 사실 슬픈 얘기인데 힘을 내라 힘없는 자에게 힘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내요? 그러는 거예요 반문을 합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내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청년들의 마음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내라고 자꾸 하냐고 꿈을 심어주는데 꿈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고 그런 현실의 어떤 암울암을 반영하는 그런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죠 힘이 없으니까 힘을 내라 그러는 거고 힘을 내라 그럴 때 마저 내가 힘을 내야지 하면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 너 힘이 없으니까 그냥 힘들게 살아라 그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없고 불우한 시대를 살아가도 소망을 말할 때 소망을 붙잡아야죠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에 너 지금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거기에 주님은 침몰되지 않았습니다 내 오랫동안 펴지 못한 내 손을 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바라는 그 해답의 맨 끝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기적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분들 계십니까? 38년 그 이상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나만 장군처럼 예수님의 어떤 절차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뭔가 믿음을 갖게 하고 조금씩 나아지고 조금씩 나아지고 나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38년 동안 해결받지 못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믿었을 때 내 마음이 뜨겁게 요동을 치고 현실적으로는 38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겨루 보지 못했지만 일어나지 못했지만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아멘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 한번 머무림 쳐보겠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그런 믿음이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실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 아이다 여전히 그는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짧은 순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제가 순서를 갖지 못했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고통당했지만 저를 불쌍히 여기고 당신 먼저 들어가세요 하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의 소원과 문제를 아시고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해결될 줄 내가 소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진 잘못이 뭡니까? 여전히 베데스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저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돈을 빌려주게 해 주십시오 우리 회사의 사장님의 마음에 감동시켜 주셔서 저를 좀 승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너무나 억울하고 힘드니까 이거 풀어줄 변호사님들 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베데스다를 통한 해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과정을 세상에 딱 묶임받은 과정을 우리가 다 풀어놓고 자유롭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문제의 해답을 원하느냐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단순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어떠한 방법이든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꼭 베데스다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만약에 베데스다 외에 방법이 없으면 내가 물이 통할 때 너를 내가 먼저 던져줄게 하고 그를 안고 베데스다 옆에 서 계시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데스다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사람들의 손에 의탁하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누구 빽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될 때에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공격해도 베데스다에 한 번도 내가 들어갈 수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가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38년 동안 끌고 왔던 우리의 문제들 과정과 상황 어떤 방법까지 너무나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어나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일어날 수 없지만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지만 한 번 일어나보겠습니다 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마음의 동함이 있을 때에 이건 베데스다 못이 동하는 것보다 더 큰 동함이 내 심령의 요동인 것이죠 모태신앙 모태신앙 하는데 30년 50년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조가 어떻든 직분이 어떻든 아무리 오랫동안 고질병인 고질병인 문제든지 그런 것에 침몰되지 마시고 우리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설레이고 요동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내 자리를 들라 여러분 내 자리를 들라 이제 예수님은 한 걸음도 나가십니다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니 38년 동안 일어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휴 예수님 그냥 물에 넣어줄 사람이나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에게 한 수 더 앞서서 말씀하십니다 네 침상까지 들고 일어나라 아니 혼자 일어날 수도 없는데 침대를 들고 일어나래요 어떤 중풍병자는 스스로 올 수 없으니 친구들이 침대를 들고 들고 천장을 뚫고 내리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보았지만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도 부족해서 내 침대를 들고 일어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냥 일어나는 것보다 하나 더 수준을 높이셔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그를 눕게 만들었던 침상은 그의 인생이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집이었고 그의 과거였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눕고 있는 침상이 있다는 겁니다 38년이 아니라 50년, 60년 동안 살아오신 여러분의 철학과 상식과 방법, 방식, 고집, 배경, 환경, 지식 모든 것들이 경험 모든 것들이 바로 38년 된 침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38년 된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들을 뒤집어 버려라 너의 고집 꺾어버리고 너의 살아왔던 습관, 너의 신념, 너의 지식, 너의 상식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버려라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나와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하고 한번 도전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지금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까? 내 신념이고요, 내 고집이고요, 내 철학이고요 그것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말이죠 그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아가면서 신념과 같이 고집, 자기의 이상 이런 것들을 붙들고 열심히 산 사람들은 한창 때는 대단히 멋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열정과 신념과 끈기 정말 대단해 고상한 철학도 있고요 너무나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내 손에서 빠져나가고 나이가 들고 또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나고 교통사고나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내가 죽음의 문턱 앞에 딱 섰을 때 자기가 하진 모든 것들이 부질없음을 깨닫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난 열심히 이렇게 살아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 앞에서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아온 게 맞는가 그렇게 신념이 확실했고 철학이 확실했고 누가 물어보면 인생은 이런 거야라고 아주 확신하게 대답했는데 죽음 앞에 사건 앞에 예기치 못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한없이 나는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나 잘못 사는 거 아닌가? 이게 뭐지? 그것이 바로 38년 된 침상을 버릴 수 없었던 사람의 모습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고 내 철학과 가치관과 꿈과 계획과 이상과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버리고 예수로 덮어졌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사고 앞에 예기치 못한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가 제대로 살았구나 내가 확실히 잘 믿었구나 천국이 확실히 있구나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이것이 다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손주와 손녀들 앞에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얘들아, 내가 세상적으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어마어마한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나는 예수 믿은 것이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고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서니 하나도 두렵지 않다 지금 천국이 내 앞에 열려 있다 얘들아, 너희들도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괜히 어버이 주일 배쭈지 않았는데 또 부모님 생각해서 눈물 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죽음과 사건 앞에서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가 잘 살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침상을 뒤집어 엎는 이런 과감한 포기와 결단이 잊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로 덧립해지는 인생이 가장 확실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항상 다른 사람 핑계해 줘 너는 운명이 그렇게 살아야 될 운명이야 너는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너는 배운 것이 없고 너는 외모가 그렇고 너의 환경이 그렇고 너의 주변에 차기꾼들 뿐이고 널 도와주는 사람은 없으니 넌 그렇게 살아야 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이렇게 마귀는 늘 속삭인다는 거예요 항상 슬퍼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렇게 마귀는 마귀의 성경에 쓰고 있어요 2013년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경기장에 폭탄 테러가 있었던 거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너무나 세계적으로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때 결승전 근처에 한 모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셀레스트 코코로너이라는 여자고 또 딸은 시든입니다 모녀가 이곳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폭탄 테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죠 순식간에 쓰러져 있던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참혹한 광경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 여인의 두 다리는 없어져 버렸고 사랑하는 어린 딸은 온몸이 파편투성이가 되어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어 두 다리 없는 엄마 피투성이 돼서 온몸이 상처투성인 어린 딸 어린 딸은 아니지만 청소년기쯤 됐었겠죠 그때 그런데 그들이 그 치료받는 과정이 얼마나 끔찍했는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녀가 이렇게 붙들고 같이 울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좀 죽여주세요 제발 좀 죽여주세요 내가 그곳에 왜 갔던가 내가 그곳에 왜 서 있었던가 왜 하필이면 그곳에 있었던가 스스로를 원망하고 테레범을 저주하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살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였던 게브리엘 마티네즈라고 하는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너 역시 참전해서 전쟁 중에 두 다리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가 와서 다른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로를 합니다 같은 입장이죠 두 다리 없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건을 통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강해졌습니다 두 사람도 더 강해질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고 건면한 건 너무나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할 의지를 갖고 의족을 끼우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테러 일주일이 되었을 때 화보 촬영을 그곳에서 했다는 거예요 피의자 화보 촬영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 어머니 셀레스트가 그 짧아진 다리 그 다리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Still stand Still stand 나는 여전히 서 있다 너희들이 내 두 다리를 가져갔지만 난 여전히 이 다리로 서서 있다 난 쓰러지지 않았다 그 딸은 이렇게 배에다가 온몸이 파편투성이가 된 그 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You can scare me But you can't stop me 제가 이거 얼마나 영어 잘하려고 외웠는지 몰라요 You can scare me But you can't stop me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입힐 수는 있었지만 나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시련은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배송할 때마다 부르시는 찬양처럼 우리에게 시련은 허락하시지만 때로는 바다가 앞을 가로막기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을 이기 위해 힘을 주시고 바다를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나 유익한 구절이 고린도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주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사한 것은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마음이 뜨겁게 동해지고 네 내가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내 침상 38년 동안 나를 붙잡아 뒀던 이 침상을 내가 한번 뒤집어 버리겠습니다 라고 일어날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한 달이 걸린 것도 아니고 1년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에 38년의 지긋지긋한 인생이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아멘하고 도전한 사람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계를 선포하셨지만 사교가 그의 회계를 통해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이 뒤집어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인생이 바뀌어진 것이죠 여러분 전인격적인 이런 변화는 내 38년 된 내 과거를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결단하지 않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짧은 설교 시간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혹시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없는 베데스도였다면 한번 과감하게 뒤집어 버리시고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거듭난 새로운 포도주물 새로운 피조물로 한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걸어가라 아멘 이제는 내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꿈이 자다가 깨어서 내 꿈이 뭐냐 물어봐도 그는 한마디 대답을 했을 겁니다 네 일어나 걷는 겁니다 낫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밤이든 낮이든 그냥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있다면 자다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너 꿈이 뭐냐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오랫동안 고통받게 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육신의 질병일 수 있고 경제적인 환란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꿈꾸던 소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오늘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베데스타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 단편적인 인생의 고민과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인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살 때 그들의 소원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잘 먹고 좀 쉬고 매 안 맞고 노예로서 살아가면 조금 비교적 부유하게 사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그게 인생의 최대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인으로 어느 날 길바닥에 딱 나오니까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그들은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이죠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제는 뭘 먹고 살아야 하는가 전에는 노예지만 먹을 것, 잘 것이 분명했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또 일할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딱 광야에 나오니 그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해 주셨고 옷 살 때가 없었지만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삶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 건강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인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말할 때에 단지 낫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그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가졌던 38년 동안 가졌던 문제가 해결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해결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 없었더라면 그 은혜와 축복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이런 가난과 실패와 절망이 없었더라면 질병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몰랐을 텐데 이런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천국을 믿게 되었으니 내가 그리스도니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웠사오니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도 뭐 그런 기도를 종종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다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정말 부잣집 자식 만나게 해 주십시오 아주 명문가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종룡받는 가문 만나서 우리 가문과 그 가문이 정말 참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소원 다 있잖아요 남들 부러워할 만한 직업과 정말 권세, 부, 명예 있는 집안 만나는 거 참 좋죠 그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다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조금 더 우리에게 더 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희 자녀가 너희 자녀가 그런 복덩어리가 돼서 남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가서 복을 받으려고 기웃기웃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 잘 만나 복을 받는 사람이 될지요다 아니에요 네가 복덩어리가 돼서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으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묵가에서 날 던져줄 사람이나 구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날 불쌍히 여겨서 나를 좀 넣어줘도록 기달려주세요가 아니라 너는 내 자리를 내가 스스로 들고 일어나서 내가 베데스다에서 너처럼 38년 그 이상 베데스다가 흔들리기만을 바라보는 수많은 불쌍한 자들에게 베데스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소개하라 사명의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그의 인생이 바뀐 이르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히브리소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다른 박질 치듯이 열심히 뛰라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그 옷 소재를 얼마나 선택하겠습니까?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신발 하나 옷 하나 이게 예사로운 게 아닙니다 또 사이클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떤 취미의 산악을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도 그렇고요 그냥 모든 취미 생활에다 보면 그 조그만 차이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몇 그램짜리 소재를 개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향해 달려가면서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소원들을 짊어지고 다른 박질 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마라톤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한평생 삶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남들 정말 받기 어려운 학위도 받았습니다 훈장도 받았습니다 표창장도 많이 받았습니다 트로피도 많이 받았습니다 집안에 항상 그의 자랑이었고 또 영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박수 쳐주고 너무 축복해 주고 놀랍다고 말할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만 의미 있는 것이죠 그가 딱 죽고 나니까 그의 후손들이 와서 그 집을 정리하는데 돈 주고 쓰레기를 치웁니다 돈 주고 트로피를 벌입니다 우리가 인생 사로움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였던 화기, 물질, 명예, 권세, 표창장, 훈장들 우리가 가졌던 사장, 과장, 부장, 이사 직급들 박사님 직급들 천국에 휴지 조각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가장 가장 좋은 방법 세상에서 잘되게 하는 거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넌 베데스다가 넌 복동어리야 베데스 떠나면 안 돼 여기 있어야 돼 어딜 감히 예수님 따라가 너 예수님 따라가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여기가 너의 축복의 노다지야 여기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버리면 죽을 것 같고 포기하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심상을 뒤집었고 예수님 따라가야 진정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리포소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심으로 알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떼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왠지 예배 전부터 오늘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수십 년 그 이상의 인생 동안 38년 된 병자처럼 살아왔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해왔는데 베데스다를 통한 기도만 해왔다면 오늘 한번 다시 생각을 바꿔보시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만남을 얻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한번 움직여 보시고 몸부림쳐 보시고 오늘 놀라운 기적에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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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